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모바일 인터넷 혁신을 통한 엄청난 가치 창조자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에는 모바일 인터넷 업계에서는 가치 창조자의 죽음이었고 반면에 구가치주인 구IT 업계에서는 가치 파괴자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 아이팟을 통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구가치주 구경쟁사들을 가치를 파괴시킨 시장을 빼앗은 그런 가치 창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슬픔이지만 경쟁사들에게는 굿뉴스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강력한 애플의 경쟁사였기에 스티브 잡스의 사망은 삼성전자에게도 매우 좋은 굿뉴스가 됐습니다. 가혹하게도 상대방의 불행인 나의 행복은 주식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엄명한 현실입니다.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는 경쟁사, 10년 전에 아이팟을 만들어서 그 전세계 음악을 지배하고 있던 워커맨을 파괴시켰습니다. 워커맨은 시장 점유율을 절대다수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구가치 음악 플랫폼이었습니다마는 아이팟의 등장으로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가치를 전부 다 애플이 다 뺏어간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경쟁사,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모토로라, 노키아의 가치를 엄청나게 뺏었습니다. 거의 사망일보 직전까지 지금 몰고가고 있었죠. 삼성전자까지도, 삼성전자는 많이 뺏지 못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PC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L 컴퓨터, 기존의 기타 등등 컴퓨터,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이런 컴퓨터, 상표에 관계없이 다 잡아먹습니다. 컴퓨터, PC는 이제 없어진다. 아이패드로 다 대신한다. 그만큼 애플의 가치창조자였지만 경쟁사에게는 가치파괴자였습니다. 구 IT주를 가치를 다 파괴하는, 그래서 이 천재의 죽음은 IT업계로서는 어쩌면 반가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적수 경쟁사인 삼성전자에게는 굿뉴스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냈군요. 과연 애플 신기술주 대장이 얼마나 삼성의 가치를 빼앗았는지 실적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은 다행스럽게도 애플이 별로 많이 빼앗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로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의 CEO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부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힘을 발휘한다면 애플을 능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1, 2% 별로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와중에 2% 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실적이 졌는 대비 13% 줄였다. 워닝 스프라이즈입니다. 13% 감소했는데 무슨 워닝 스프라이즈냐. 대부분 30%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죠. 3분기 영업이익이 3조밖에 못 낼 것으로 봤는데 4조 2천억이나 늘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강했다는 것을 확인해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직까지 견주하고 이번 4분기도 기대할 만하다. 4분기는 이제 애플사의 CEO가, 천재 CEO가 없어졌다. 물론 홍임 CEO가 있긴 하지만 전임 CEO보다는 카리스마가 훨씬 떨어지고 천재성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되면 경쟁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 그리고 4분기는 성수기입니다. IT협황이 최성수기가 4분기죠. 그래서 4분기는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거기다가 환율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다. 외부 여건으로 환율이 올라서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주에게는 경정적이고 매출 수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4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실적도 좋아진다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선진국 경기 둔화에 불구하고도 삼성전자가 러닝 스프라이즈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인접 경기주에도 매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반가운 뉴스죠.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얼마로 매겨야 될까요? 지금 주가가 그러면 과연 랠리를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가격은 9월달에 아마 이번 실적은 9월달에 미리 정보가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9월달에 상당한 랠리를 펼쳐온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미리 선반영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선반영을 다 했는가? 추가로 반영할 것이 아직까지 갈 길이 뭔가? 밸레이션, 기업 가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정권사에 있는 리포터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삼성전자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그 가치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금 주로 스마트폰 영역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그리고 PC, LCD, 그리고 가전 이렇게 네 분야로 크게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지금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에서 가장 강력하게 애플과 경쟁 상대했고 애플에 밀리지 않는다. 애플과 시장을 듬점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만만치 않다. 모든 것이 휴대화했기 때문에 반도체, 반도체, 낸드플래시가 매우 강점이죠. 이 낸드플래시는 계속 가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가장 핵심 동력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의 기반으로 해서 가격 밀리에이션을 매겨보면 현재의 기업가치, 실적은 PR이 10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다. 10배가 왜 저평가냐? 내년도 실적으로 대비하면 9배로 떨어지고 후내년도 실적으로 대비하면 8배로 떨어지는데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제가 별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적용하지 않고 올해 실적만 가지고 본다면 PR이 10배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 포토폴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평균 PR 12배는 충분히 줄 만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0%, 현재 당장 적정 가치가 20% 이상 올라있어야 적정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경쟁사인 애플은 현재 올해 실적 대비 PR이 15배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배로 매겨져 있고 애플은 15배로 매겨져 있습니다. 애플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준 것이죠. 세계 1등이라는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천재 CEO가 없어진 애플은 프리미엄 가치를 줄 필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PR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갭을 아마 매울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애플사의 주가는 이 가치 창조와 함께 끝없이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 짓눌려서 삼성전자는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러나 이제 이 가치는 수렴할 가능성이 많다. 애플의 가치는 하락하고 삼성전자의 경쟁이 살아서 가치는 올라간다면 이 중간쯤에서 만나게 된다면 애플과 삼성의 밸류에이션은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애플에 비해서 현재의 저평가 상태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 CEO 창업주 가치 창조자 스티브 잡스가 사망해서 애플에게는 큰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쟁사 구가치주 IT업계 삼성전자에게는 굿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가치주가 창조한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구가치주의 가치 파괴자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경쟁사들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 애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경쟁사들의 경쟁력이 회복된다면 경쟁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죠. 삼성전자에게는 트리플 호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스티브 잡스의 사막으로 인하는 경쟁력 회복 두 번째로는 성수기를 맞이했다. IT업계 성수기 4분기가 도래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계속 견인해 줄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에게 수출주에게 환율 상승은 플러스 알파 순풍이 되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좀 더 불어진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해서도 현재 실적에 비해서도 현재의 지역평가가 되어 있고 향후 실적 전망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